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형 천막까지 올라가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겨우 신호 위반인데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도주한 것인지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시내 6차로 도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배달 오토바이를 한쪽에 세웁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걸 적발한 겁니다. 경찰의 신분증 요구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더니 벼란간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편으로 달아납니다. 경찰은 모자까지 집어던지고 추적에 나섭니다. 남의 주민등록번호 외워서 대는 것처럼 떠듬떠듬해서 경찰서 가서 지문 대조해서 확인해보려고 신청차 문을 여는 와중에 거기서 갑자기 탁 뿌리치고. 200미터 넘게 도주한 남성은 대형 천막 위까지 올라가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 안간힘을 씁니다. 천막 위로 도망쳤던 남성은 경찰과 10여 분 동안 대치하다 붙잡혔습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친 남성은 알고 보니 인천 한 경찰서에서 1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피의자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